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러우시니 그 자녀들도 사랑스러운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나를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못난 존재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예뻐하시고 귀하게 보십니다 존재 자체로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향해 미소를 지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돌보고 위로하시고 복을 부어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고귀한 존재입니다